후하 오오 되게 잘 맞춰 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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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후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브로울스타즈를 해볼건데요 자 오늘 브로울스타즈를 뜨실 라장님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 프리모 제 캐릭터는요 여러분들 오늘 레온을 좀 준비했습니다 암살 캐릭터고 이분은 얼굴을 좀 볼게요 호박이 안 벗겨져가지고 네 엘프리모입니다 흐흐흐 눈이 없으셔 음 오늘 어쨌든 브로울스타즈 네 1대1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오 퀄리티 봐요 퀄리티 음 진짜 브로울스타즈 하는 것 같다 음 좋습니다 음 좋아요 캐릭터가 많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이제 셀리 맞죠 셀리 그리고 독수리 보 보 그리고 플랭크 엘프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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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이너 다이너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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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내가 발리요 발리 아 발리 다이너마이크죠 네 일단은 캐릭터를 좀 골라주세요 네 저는 뭐 엘프리모니까 엘프리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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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역시 엘프리모를 상대할 때 원거리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발리 하겠습니다 덤벼라 엘송이 덤벼라 덤벼라 아 엘프리모 봐주지 않니 좋아요 자 맵은 두번째 맵으로 일단은 어 요기 모드가 있는데요 뭐 팀전이고 무슨 뭐 배틀루야 같은 형식도 있고 뭐 그런게 있는데 두개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두번째 맵으로 하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안에 가운데에 있는 보석을 제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죠 오케이? 네 그게 좋겠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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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렇게 부시 안에 또 숨어가지고 여러분들 발리니까 언걸이니까 한번 뿌려줘 뿌려줘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읎 아하하 뭐야 와! 워할것같이 NEX 멀리 던지기 거기 다 있는거 다 알아 가따 donn sk it 어디 서 어디서 뒤에 있었어 에 프리볼 아 프리볼 야 너무 강해 원거리니까 여러분들 멀리서 어디 숨었지? 어디 숨었지? 어디 숨었지? 어디 숨었지? 어디 숨었지? 어딘지 모르겠지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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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나이스! 네 1키를 했구요 좋습니다 일단 보석을 디스펜서 안에 넣어야겠구만 좋아 네 숨어있다가 여러분들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으아아하하하 아아아하 거기에 숨어있을 거기에 숨어있을 줄 알았다 쑤악! 쑤악! 보억!! 원거리 엘프리보는 원거리에서 아 근데 이게 이게 안좋은게AM 쉐용 verk hawer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던지는게 애프리보는 강하다 보습만 많이 먹으면 됐기 때문에 됐다 원래 10개 모으면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딱 시간 지나면 확 뉴더트럭? 으하하하하하 녹여버리기? 역시 발리한테는 안되지 원래 진짜 게임에서는 발디인가 발디한테 안되지 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? 제가 11개 모았습니다. 몇개 모으셨어요? 어? 오케오케 그러면 캐릭터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? 바꿔서 오케 제가 이겼다고 치고 아 캐릭터를 바꾸고 오죠? 바꾸고 오죠? 네 바꾸고 오죠? 자 이번에는 캐릭터를 다시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으으음 음 어 그거하세요 그거하세요 셀리하세요 셀리 샷건 쏘는 애 그거하시고 아 이번에는 제가 엘프리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프리모 오 오 엘프리모 오 오 엘프리모 엄청 빠르네 오케오케오케 엘프리모 아이템창에 아무것도 없죠 오케 자 이번에는 봐주지 않습니다 일어나 응 어딨냐 엘프리모 나와라 엘 프리모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아 얘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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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프리모 느린데 좋다 공격 2용속도가 느린데 여러분들 아 태어나셨어요? 오우와우와우 재밌어 셀리라서 근접에 근접에 너무 강해 이러지마세요 엘프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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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깝다 와 휘똥스루 그냥 다격하니까 다격할 수 있었는데 아 아깝네 아 제가 스폰이 안되서 TP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사냥해주지 엘프리모 사냥해주마 사냥해주마 그냥 보송먹구 이 녀석 어디에 숨어있는거야 정말 쉬프트를 잘 누르고 다니는 녀석이군 해외 오오오오오 어허헌 샤탸 샾 샤아아아 하하하하 으아하 으아 으아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엘프리모 녀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짱이었죠 일단은 우리 다른 캐릭터도 많이 해봐야 되니까 자 다음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른 캐릭터도 해보고싶어서 다른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캐릭터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 어 다이노 하겠습니다 다이노 다이노 오오 다이노마이트를 들고있는 녀석이구만 음 오는 화살잡이죠 화살을 제가 니에맨님 미간에 꽂아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좋아 오케이 덤비라구 으음 덤비라구 달리지않아 오 빨라 빨라 이 캐릭터는 빠르군요 오케오케 좋아 이러면 또 빠르게 해서 내가 좋아하지 어 다이노마이트를 빠르게 던져서 여기있죠 어딘가있죠 줄질질 프린스브에다가 한번 어? 프린투 include 여기 숨어있었죠! 으아아아아아아, 까비,까비,까비 핫핫핫 하우핫 59 끈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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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 야! 오!! 뭐야, 어떻게 맞췄어 이름표가 보이지? 야, 다이너마이트가 빠르니까 좋네 거리도 넓고 좋은것uel 왔습니다 별거 아니러구만 보석 6개를 먹어주고 이녀석 여기서 나타날 줄이야 이 녀석 이 근처에 있는 거 다한다 여기 숨어있지 여기가 좋았던 여기 숨어있죠 여기 숨어있죠 여기 숨어있죠 여기 아닌가 여기 여기 좋구만 다른 킬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끼 도끼 하겠습니다 엘프리모 엘프리모요 아 도끼 내 주먹 그래 한번 해봐요 엘프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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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안될거다 아 아주 아주 쓴맛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 와 느리다 얘 엄청 느리구나 얘가 유 survivor 춘 음 이속이 와 이속이 너무 느려서 이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어요 첫판이 울 어아하 어 아 안녕하세요 hero 아 나는 거기 여기 계실 줄 몰랐네 아하하하 빼꾸뺄꾸마시는 모습이 귀엽다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와 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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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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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이거 없어? 뭐야? 막대는 굴복이 이거 만? 허헣 으하하! 으하하핰 아! 도끼가 더 센거같은데? 아무리 생각해도? 될 수가 내 굴복은 진짜야 피도 더.. 많고 오케오케 위치 봤구요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있죠 여기있죠?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? 훈이나는데? 소리나는데? 아하하하! 와 너무 센데 이 도끼? 뭐야 이거 날카로움 날카로움은 사잖아 다이아몬드 도끼에다가 너무 사기 아닌가 이거 밸런스 붕괴 아닌가 도끼살인마다 아하하하 도끼살인마다 티피 타라 도끼살인마 뚝배기 일로와 술래자끼인데 이거? 아무거 다 데리고 완전 캐릭터 빠밤 빠밤 으아하하하 아 죽었다 아 까비 너무 아깝네 오지마 이거 다 줄게 오지마 다 내놔 다 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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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다 얘 너무 사기라서 얘는 안되겠다 밸런스 패치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해본게 뭐있지? 이거 해봤고 독수리였고 활순회였고 샷건 갑니다 셀리 갑니다 셀리 음 셀리 가겠습니다 제가 다이너마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샷건을 이렇게 땡겨놓고? 오케이 세 발 나가는거 오케이 알겠슴 오케이 다이너마이트 바로 사사적 던져버릴거에요 어? 다이너마이트에요? 오케오케오케 아까 그거구만 아까 그... 싸움이구만 다? 어어 오오오오 elsewhere 어어어억 다이너마이트 땡겨놓고 오오오오? 피가 안보일정도러오오오오오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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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 아아아아 아하 어어어 어어 어어 어퍼퍼퍼퍼퍼 어우 창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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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 우와아 우와 와 비 방칸이었는데 다행이다 우후우 한방이란 소리구만 아 이게 세발이라도 가까이 붙어야돼요 여러분들 가까이 안 붙으면 맞추지 못하네 이게 와바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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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원거리야 너무 아 오케 나이스 좋습니다 후후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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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ities 아 다시 그댄 그 킹 wer 아 안맞아 안맞아 어! 넌 죽겠다 가까이 붙어서! 가까이 붙어서! 빠른 속도로 가까이 붙어서, 가까이 붙어서 우와!!! 진짜 못 잡겠네 ㅋㅋㅋㅋㅋ 완전 놀아나는데? 그래 그럼 가까이 붙어 가까이 붙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막판 하겠습니다 막판은 어떻게 진행하냐 딱 한 목숨 오케이? 오케이 딱 한 목숨만 캐릭터 신중하게 골라가지고 딱 한 목숨 먼저 죽이는 사람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핳 상대방의 상대방의 선택을 먼저 보고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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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... 아... 아까 이것도 괜찮았거든요 휘찍기 아... 오케이 ㅋㅋㅋㅋㅋ 오케이 바... 발... 발리 하겠습니다 발리 오케이 뭔지 안 말해주겠습니다 뭐야 그게?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상대방 상대방 뭐죠? 뭔지 모르겠지 오케이 한번 해봐 지지 않아 지지 않습니다 아... 이번에는 앞에 막는 게 없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덤벼 저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원거리를 이용해서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은 아무래도 근접인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근접인 거 같은데 딱 보니까 근접인 거 lya 으악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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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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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...하지만 하지만 안 되죠? 가까이 붙을 수가 없어 가까이 붙어야지 저를 죽일 수 있는데 안 되죠? 진짜 안 되죠? 한대면 돼 한대 피 몇 칸이죠 지금? 한대만 한대 맞아 드릴게 한대 맞아 드릴게 와우! 한대만 더 아이 뭐 근접을 골라 어? 나한테 한대만 더 아 뭐야! 러블킬 서로 죽였어 러블킬이야? 한대만 더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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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플피가 아니야 잠깐만 남플피가 아닌 상태로 시작하는데? 이야 안대만 맞아라 네 오늘 마인크봄트 브롤스타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타아 아하하 네, 감사아 도끼 너무, 도끼 너무 센거 아냐? 도끼 쎄 진짜 오! 어우 두방 네, 형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다